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년 11개월여 만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련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나고 군산 미군부대 관련해서는 57번째 환자가 발생하는 등 어제 하루 9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7명을 기록했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늘고 있어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215명,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수는 222명에 달합니다. 전라북도는 지난 한 달 사이 보름 가까이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두 자릿수로 돌아섰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둔한 상황입니다.